오늘 저녁부터 모레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녁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또 영남 곳곳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으니까요. 이들 지역으로는 퇴근길,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그 밖의 전국에 비가 확대하겠고, 모레까지 예상되는 양은 중부에 최대 40mm,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대 7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비와 함께 날이 부쩍 선선해지겠고, 서울 낮기온은 22도 안팎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낮기온 22도, 대전, 대구 24도에 머물겠고요. 인천 아침 19도, 낮기온 23도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지역 파주 낮기온 22도, 경기 동부지역 남양주 22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지역 낮기온은 2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제주도 해안으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충청권, 또 호남은 오후부터 비가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